그래서 추분대왕이 고생했네 그쵸 호캉기에 근데 이 카노사의 굴욕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은요 서기 8세기에 있었던 피핀삼세하고 그러니까 샤르마니의 아빠인 피핀삼세하고 로마에 있는 교황청의 교황하고 그런 긴밀한 관계 때문에 어쩌면 그게 그 카노사의 굴욕이 발생하는 요소가 된거에요 그러니까 교황청이 당시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하고 롬바르드 왕국하고 그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프랑크 왕국의 당시 실질적 실권자였던 궁제였던 피핀한테 도움을 요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땐 아직 피핀이 왕이 되기 전이었어 그리고 아빠인 그 샤르마니텔 궁제에 이어서 아들인 그 피핀도 자기는 궁제의 재상이지 신하지 왕이 될 생각은 없다 그런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신하들이 왕이 너무 무능하다 당신이 왕이 되달라 계속 그렇게 하는데 명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마침에 로마의 교황청에서 피핀한테 도움을 요청을 한거야 실권자한테 그래서 피핀이 이탈리아 반도 일대를 한번 좀 교황형 국가를 세울만한 땅을 좀 헌납을 해요 그리고 군사적으로 보호를 해줘요 그래서 프랑크 왕국이 교황형을 교황청을 군사적으로 보호를 해주는 대신 프랑크 왕국이 가져간 특권이 있어요 특권이 뭐냐 주교서임권을 원래는 그 당시에는 교황만이 갖고 있었거든요 주교를 서임할 수 있는 권리를 흔히 우리가 신부님이라고 부르는 그 가톨릭 사제 직급에서 좀 약간 베테랑 사제들을 좀 주교로 서임을 하잖아요 주교는 이제 영어로 비숍이라고 하는데 이제 가톨릭 성직자 직급이 이렇게 있어요 부제 사제 몬신율이 새로 생겼고요 그니까 부제 사제 주교 대주교 추기경 교황이에요 그 순서로 가는데 이제 요즘은 사제하고 주교 사이에 또 몬신율이라는 약간 좀 약간 대우적 그런 친구가 생겼어요 또 신부님들 중에 일부 베테랑 신부님들 중에서 골라서 몬신율을 임명하는데 몬신율도 사실 약간 주교에 준하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근데 이제 가톨릭 교구가 너무 전세계로 퍼져 있으니까 일반 주교 서임권까지는 이제 각 국가의 대교구들이 권한을 갖고 있어요 사제 몬신율 주교까지는 그냥 대주교가 서품 줘도 돼요 대주교가 해도 되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울대교구 대교구장이 원래 대주교 편제인데 이제 우리나라는 대교구가 세 개가 있거든요 가톨릭이 서울대구 광주 그렇게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서울대교구가 우리나라 최초의 교구였고 그런 상징성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서울대교구 대교구장을 이제 대주교 편제를 하지만 꼭 그 뭐냐 서울대교구장에 임명된 대주교님들은 얼마 안 가면 다들 추기경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추기경 총 역대 세 명이셨잖아요 지금 이제 고인이 되신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님 그리고 아직 이제 은퇴하고 그러니까 교구장직은 은퇴하고 지금 그냥 뒤에 좀 울러나 계시는 정진석 니콜라우 추기경님 계시고 지금 현재 교구장인 염수정 안드라 추기경님 계시죠 어쨌든 그렇게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사제 서품은 각 교구에서 줘요 왜냐하면 각 교구에 신학교가 있기 때문에 각 교구에서 부제하고 사제 서품을 줘요 그 신학교 6학년까지 마치면 부제 서품이고 7학년까지 다 마치면 사제 서품 그리고 최소 35세 이상의 베테랑 사제들을 중에서 이제 교구에서 다 선정을 해가지고 주교 서품을 줘요 주교 서품은 보통 대교구에서 줘 그리고 대주교 임명권부터는 이제 그 교황으로 가야 돼요 대주교 임명권부터는 교황이 그 교황청 가서 서품식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못해 근데 그 시기에는 아직 그 교구가 약간 지중해 일대에만 좀 집중이 돼 있었기 때문에 교황이 모든 성직자에 대한 임명 권한을 갖고 있었고 프랑크 왕국은 교황청을 군사적으로 지켜주는 대가로 예외를 줬어요 프랑크 왕국은 그 프랑크 왕국의 왕이 주교를 임명할 수 있었어 왕이 그러니까 되게 특이했던 케이스죠 그래서 그 이때 그러다가 이제 한 그 11세기에 들어와가지고 그 교황청 그 교황이 그레고리오 7세가 즉위를 해요 그레고리오 7세가 그 이제 당시 그 유럽 국가들은 그래서 그 프랑크족 프랑크 제국에서 그 분열된 세 나라는 그 왕 그 왕이나 황제가 주교를 서임할 수 있었는데 이 성직자 임명권을 교황이 다시 가져오려고 한 거예요 근데 당시 이제 지금은 독일의 시초가 되는 그 신성로마 제국 황제인 그 하이니 4세가 그거는 안 된다 그러면 그 당시 교황청이 그 약간 군사적으로 보호를 받는 나라가 신성로마 제국이었거든요 독일이었는데 그 독일에서 이걸 반대한 거야 그러니까 하이니 4세를 그 그레고리오 7세가 파문을 시켜버려 너 이제 황제 아니야 그리고 그 얼마 뒤까지 파문이 취소되지 않으면 그토록 하이니 4세를 믿던 그 봉건 제후들마저 등을 돌린 거예요 황제를 추방하자 그러니까 이게 신성로마 제국 시스템으로 처음 황제가 됐던 오토 대제가 그 성직자들한테 봉토를 준 거예요 그 중세 봉건제후들한테 주는 봉토를 준 거야 그래서 이 성직자들이 황제에게 충성하고 그 이제 봉건영주들을 견제하는 역할을 준 거예요 성직제후들이야 이렇게 할 경우 가톨릭을 보호한다는 명분도 얻을 수 있고 주교들에게도 충성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였어요 응 그리고 이제 봉건제후들은요 봉건제후가 죽으면 그 제후의 아들들한테 가족들한테 봉토가 세습이 돼요 그 계약관계가 그렇게 돼 있어 근데 물론 계약을 파괴하면 그 봉건 봉토는 그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성직자 제후들은요 성직자들은 결혼을 안 하잖아요 그 가톨릭 교회법에 의해서 성직자들은 결혼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 성직자 제후들은 죽으면 그 봉토가 다시 황제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응 다시 황제가 그 회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봉토를 그러니까 이 황제의 권한이 커지는 거지 근데 문제는 이 원칙주의와 교회의 개혁을 주장하던 클리니 수도원에서 그레고리오 7세가 배출이 된 거야 교황으로 왜냐면 그 당시는 수도원 출신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요즘은 그 뭐냐 수도원에서는 보통 수사가 되고 수사들 중에서 일부를 이제 그 이제 사제로 소품을 주기도 해요 수사대 중에서는 근데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수도의 신부님이라고 해가지고 교구 통제를 안 받는 신부님들이 계시거든요 응 근데 요 그때는 수도원 출신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은 그 신부님들 대부분 다 신학교 출신이지 응 교구 신학교 어쨌든 어쨌든 그래서 하이니 사세가 당연히 반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근데 그레고리오 실세가 이 하이니 사세에게 내리는 파문 명령은 단순히 단순히 하이니 사세를 가톨릭 신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있는 거예요 자 오토 대제한테 신성로마 황제 칭호를 준 사람이 교황이에요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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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놈은 이제 교황이 인정하는 그 가톨릭을 국교로 하는 왕국의 왕이 아니다 그러니까 군주로서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이제 그 교황이 하시는 강력한 권한권이었어요 왕의 권력을 박탈해 버리는 거야 물론 그걸 하고도 보복 당하지 않을 정도의 실질적인 힘이 있었을 경우만 이게 먹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이니 사세의 아빠였던 하이니 삼세 때까지는요 황제 권한이 더 썼어요 하이니 삼세는 그 자기의 그 그 치세 기간 동안 무려 교황을 3명이나 갈아치웠어 황제가 중세 황제 권한의 최절정을 갖고 있었던 거야 응 근데 이때 이제 교황청이 황제로부터 독립을 시작해요 하이니 삼세가 이 교회 개혁 운동이었던 클리닉 수도원을 개혁하는 걸 지지했던 거야 그게 모순이야 약간 응 응 그래서 세속에서 좀 분리를 하자 뭐 그런 얘기였나봐요 응 자 어쨌든 그래서 파문이 선포가 됐어 파문 명령이 선포가 됐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제후들이 하이니 사세를 따르는 제후들도 파문을 당한다는 거야 그래서 제후들이 이제 반란을 이렇게 조짐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니 사세가 그 이제 아빠가 했던 것처럼 그냥 로마로 군대를 몰고 가가지고 교황을 바꿔 치우는 방법도 있었어 근데 군사력으로 도와줄 제후들이 없잖아 그리고 기사들도 없잖아 그래서 이제 노르반족이 이때 당시 이탈리아 남부하고 시칠리아 쪽 지중해까지 진출했었거든요 바이킹이 걔네들하고 교황청이 동맹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하이니 사세만의 군사력으로는 그 로마로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원래는 독일 남부에 그 아우스부르크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 성에서 황제하고 교황이 한번 면담을 하자 면담하게 해주소서 뭐 그렇게 했는데 교황이 야 니네 거기 독일 영토잖아 거기 가서 내가 죽을지 뭐 살지 어떻게 알아 그렇게 해서 교황이 거부해버려 그리고 그냥 이탈리아 북부를 계속 순방하는 거예요 성교를 목적으로 그랬더니 그랬더니 그래서 하이니 사세가 직접 수행원들을 데리고 추운 겨울에 말타고 이탈리아에 카노사선까지 갔어 자 그래서 1076년 겨울이었어요 이때가 그래서 1077년 1월 25일 카노사선까지 갔다 근데 교황은 자신을 몰아내려고 여기까지 오는거냐 해가지고 만나기를 거부했대요 그랬더니 하이니 사세가 그 이제 신발을 벗어 말해서 내려서 신발을 벗어 그리고 겉옷을 벗어 얇은 속옷만 걸치고 3일동안 서있었어요 석고대제를 한거야 그렇게 강했던 신성루마 제국의 황제가 석고대제를 했어 이건 유럽의 엄청난 충격이었거든요 그렇게 석고대제를 하니까 3일동안 이제 교황을 따라갔던 성직자들하고 당시 토스카나 백작이었던 여자야 근데 백작이 여자야 토스카나 백작이 마틸대가 마틸대가 그 교황성아 이제 그만 용서해주시오소서 그러니까 가톨릭 그 성직자들은 교황님을 부를때 우리 일반인들은 교황님이라고 부르지만 그 이제 정식 그 뭐 교황청에 가서 하는 그 회의 뭐 이런데서는 교황성아라고 부르거든요 응 추기경은 전하야 어쨌든 그래서 교황성아 이제 그만하시오소서 하고 설득을 한거야 그래서 3일 뒤에 드디어 교황이 하이니사세를 만나줬어 그리고 그래 이제 독일에서도 그 성직자 인명권은 교황이 갖는다 응 그렇게 결정이 됐어 하이니사세 하이니사세는 그리고 제국으로 귀환했어요 제국으로 제국으로 귀환했는데 이미 제후들이 단순히 파문을 했다고 해서 일어난게 아니었거든요 그동안 하이니사세의 그 약간 정책에 맘에 안드는 제후들이 있었나봐 그래서 그 제후들이 이때다 싶어서 일어난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추방하기 위해서 다 토벌이 됐어 다 토벌이 됐고 그리고 하이니사세는 거기서 안 끝나요 자기가 복수하고 싶은거야 그 뭐냐 얼굴에 점 하나 찍고 응 얼굴에 점 하나 찍고 그 뭐냐 차수경씨의 노래를 들으면서 왜 너는 나를 만나서 막 이런거 왜 너는 나를 만나서 뭐 이런거 뭐 복음 깔아도 좋아하죠 어쨌든 뭐 그 시대에는 노래가 없었지만 그 아내의 유옹노래 2009년에 나왔죠 어쨌든 뭐 뭐 하여간 그런 상황이 발생한거에요 얼굴에 점 하나 찍고 복수할거야 막 이런거 얼굴에 점은 안찍었겠지만 음 그래서 교황편을 들었던 인사들을 계속 그 숙청을 해요 그래서 자신의 측근들로 다 받거나 근데 이제 1081년에 그 이탈리아 남쪽에 진출해 있던 그 바이킹 노르만족의 그 수장이 동로마 제국을 공격해버린거야 그러니까 이게 당시 이 동로마 황제였던 알렉시우스 일세가 그 하이니사시한테 뇌물을 보내요 그래서 군사적으로 좀 도와달라는거야 비잔틴 제국을 도와줘라 그래서 그 동로마한테 쳐바리지 않았나요 근데 이게 승패를 떠나가지고 자 그 바이킹이라고도 부르는 그 노르만족이 만약에 비잔틴 제국하고 전쟁을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탈리아 남부에 있던 그 바이킹 세력이 약해질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군사적 배경으로 삼고 있었던 교황청이 군사적으로 기댈 데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하이니사세는 그 바이킹과의 그 대결은 이기고 지고에 상관없이 뇌물도 받았겠다 오케이 도장 찍어 오케이 도장 찍어가지고 보내 그래서 이 이제 바이킹 바이킹족이 노르만 노르만족들이 달칸반도로 빠진거에요 주력부대가 그래서 하이니사세는 이제 자기를 지지하는 성직자들로 바로 그 브릭센 교회 그 종교회의를 소집을 해요 그리고 그레고리오 7세를 폐위시키기로 결의 그리고 뭐냐 하이니사세에 의해서 해임됐었던 라벤나 대주교 귀베르토 추기경 라벤나의 그 귀베르토 추기경을 귀베르토 대주교 왜냐하면 그때는 추기경 직급이 없었어요 음 그러니까 가톨릭이 그 교세가 커지면서 추기경이라는 직급이 생긴거지 교황의 그 바로 밑은 대주교였거든요 그래서 귀베르토 대주교를 그 새로운 교황으로 추대하기로 한거에요 음 그래서 이 전쟁이 무려 4년이나 걸렸고 로마는 결국 함락됐어요 그리고 그레고리오 7세는 이 카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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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탄젤로 라는 그 산탄젤로 성 그때는 성을 카스텔이라고 불렀어 음 독일어로 카스텔 이에요 음 영어로는 캐슬이고 그 성에 유폐시켜버리고 그 이제 귀베르토 대주교가 귀베르토 대주교가 교황으로 즉위를 해요 이 대주교 새로운 교황의 교황 이름은 클레멘스 3세가 됐어 원래 교황은 성직자들은 원래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으면 세례명을 쓰는데 참고로 수녀님들은 수도명을 써요 수녀님들은 세례명과는 별개로 수도명이 또 있구요 그리고 그리고 성직자들은 세례를 받았던 이름을 그냥 사제서품을 받아서 계속 써요 계속 쓰고 추기경 때까지 쓴다 추기경 때까지 그 자기의 실명을 쓰다가 이제 교황이 서임이 되면요 그 교황은요 자신의 교황 이름을 쓸 것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그 이름을 프란치스코로 자기가 정하신 거잖아요 백니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교황이 되면 자기가 제휘하는 동안 사용할 이름을 정할 수가 있어요 교황은 어차피 죽을 때까지 제휘해야 되거든 근데 이제 교황이 죽기 전에 다음 교황한테 직위를 넘긴 경우가 두 번이 있어요 너무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그 중 두 번째 사례가 바로 이제 전 교황이셨던 베네딕토 11세죠 베네딕토 11세 10세인가 어쨌든 베네딕토 10세인가 뭐 어쨌든 베네딕토 10세다 베네딕토 10세가 너무 몸이 안 좋아지고 더 이상 그 교황으로서의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돼가지고 그 프란치스코 그 교황님한테 이제 넘기게 된 거야 사실 교황이 넘긴다기보다는 그 추기경들이 로마에 모여서 그 콘클라베라는 종교회의를 열어요 그래서 그 며칠 동안 그 콘클라베 회의를 해가지고 교황을 선출을 하는 거야 교황이 선출되면 그 교황 이름이 발표가 되고 그 새로 선출된 교황이 그 추기경 때까지 있던 그 빨간색 그 수단을 벗고 그 하얀색 수단으로 바꿔 입어요 새하얀 수단으로 그리고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뭐냐 뭐냐 교황 그 선출 선출 기념 강복을 줘요 처음에 교황청 앞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즉위 미사를 하죠 그래서 즉위 미사를 했고 그 클라메스 3세 교황이 이어서 하이니 사세를 그 황제관 씌워주는 그 대관미사까지 해준 거야 그 대관 옛날에는 그 그 서유럽 쪽은 황제가 되려면 그 대관식을 미사로 봉헌을 해야됐거든요 미사를 했어야 됐어 가톨릭 미사 전례를 따라서 그 대관을 해야 됐어요 그리고 하이니 사세는 뭐냐 일단은 그 알렉시우스 1세의 그 동로마 황제하고 일단 협상을 했으니까 약속은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바이킹조하고 전쟁을 했어요 하긴 했는데 이때 그레고리우스 7세가 그 유폐되기 전에 구원을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노르만 공작이 급하게 복귀를 해버려 하 흠 복귀를 해버려가지고 흠 흠 결국 로마에서 그 독일 군대는 철수를 해요 흠 그리고 그레고리우 그레고리우 7세 교황이 다시 복귀를 해요 근데 근데 뭐냐 문제는 그레고리우 7세가 그 구출되긴 했지만 그 노르만 공작인 로베르기스카르가 그 살레르노를 살레르노라는 곳으로 성으로 강제로 그 거처를 옮겨버려요 안전의 명목으로 그래서 그레고리우 7세는 1년만에 죽어 그러고 근데 그레고리우 7세의 유언 나는 정의를 상하고 프리를 미워했다 그래서 이렇게 추방당해서 죽었다 이렇게 한이 맺힌 유언을 넘겨 죽는다 그리고 자 하이니 4세는 어쨌든 그래서 황제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았어요 하지만 그 이번에는 아들 아들 아들놈이 반란을 일으켜버린거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뭐냐 교황을 잘랐듯이 자기는 황제 자리를 아들한테 잘렸어 아들한테 잘렸어 죽었어 흠 흠 그러니까 그 뿌린대로 거둔거죠 음 그리고 노르만 공장인 루베르 기스카르도 그 이제 하이니 4세가 철수한 다음에 다시 그 치르도 전쟁을 마저 치르로 갔는데 거기서 전염병으로 뒤져요 흠 하이니 3세가 근데 이제 카노사에서 결국 교황을 설득을 하게 된거지 어쨌든 그래서 이 카노사의 그 여자 백작이요 그 하이니 5세를 그 뭐냐 왕자를 준다고 유혹을 한거에요 권력 앞에 장사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레고리오 7세는 결국 쫓겨나기는 했어 그래서 이때부터는 결국 그 뭐냐 보름스 협약을 통해서 교황권이 황제권보다 더 세지게 되는 계기가 돼요 자 잠깐 놓고 Shirley 닭 문 나 이때부터 나 28